안녕하세요. 저는 화계 쌍계사 10리 벚꽃길을 왕복 7km 정도 걷고 이제 화계장터에서 시작하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를 걸을 건데요.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 화계까지 왔는데 지금 아마 버스가 제 시간에 다닐 수가 없어요. 도로 사정상. 그래서 악양까지 이어진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야생차존, 문학존, 두꺼비존, 재첩존 이렇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여기 평사리, 악양, 평사리 공원에 있는 문학존까지 걸어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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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